핸드락 핸드락은 옛 공간에 새로운 것을 더하는 작업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는 공간이에요. 그래서 양림창신이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. 각각의 전문 분야들을 가지고 있는 공예인들이 함께하는 곳이어서 도자, 그리고 나무, 섬유, 그림 다양하게 꽃 작업하시는 선생님도 계시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하는 상품도 만들고 그리고 교육도 하는 공간입니다. 저희는 간단하게 거울 그리고 작은 컵부터 그리고 큰 가리개나 벽걸이 이불까지도 제작하는 곳이어서 다양한 핸드메이드 제품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기성품이 아닌 전문가들이 직접 창작하고 디자인한 작업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보이고자 합니다. 그리고 그 제작 방법을 또 배우고 싶은 분들은 또 교육도 함께하는 곳이어서 요일별로 마스크 만들기라던가 그리고 또 양말목을 이용을 해서 리사이클링 방석을 만들기도 하고요. 그리고 또 거울을 만들기도 하고요. 그래서 오시면 다양한 수업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만드는 즐거움을 함께하고 싶어요. 그래서 언제나 펭귄마을에 오시면 꼭 핸드락 공예운동조합 15동에 놀러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